이 여도란 제주 지방에 숨은 아름다운 섬의 전설입니다. 어부들이 고기잡이 나갔다가 풍랑에 죽으면 이 여도가 손을 뻗쳐 그 넋을 끌어당겨 영생토록 낙을 준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나 섬 여자들은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. 이 여도란 악랄한 물귀신의 본거지로서 섬의 남자들을 모두 물귀신으로 끌어가 결국 여자만의 섬으로 남겼다고 믿습니다. 그렇게 해서 섬 여자들은 아들만 나오면 무투루 쫓아붙는 걸까요? 젊은이들에게 인기 절정인 작가 이청준의 명작 이 여도는 이러한 이 여도의 전설을 공상과 제4차원적인 초능력의 세계로 펼쳐놓았습니다. 날 기다리셨어요? 저게 여도라면 나도 끌려가 죽을까다. 여도같은 섬의 윤곽이 보이곤 해. 아무것도 안 보여요. 바다를 보면 죽어요. 섬 여자들은 바다 속에 들어가 전북 해삼 성계를 따올려 생계를 삼습니다. 한 조각의 밭도 없는 이 섬에서 여자들은 수천 년 동안 같은 일을 했고 찬물 속에 일생을 담그고 살아왔습니다. 섬에 임신 못하는 여자로 등장하는 이화신은 혜성처럼 영화계에 출연한 신진배우로 그의 욕이 넘치는 미모는 이 여도 전설을 화려하게 누비어 신비에 넘치는 이 여도의 세계를 완성시켰습니다. 김정철, 최윤석, 박정자, 권미애, 박암여포 등 개성미 넘치는 연기자들이 경연해 줍니다. 이것은 새로운 영화입니다. 이 영화 연출은 외국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가져온 마성의 연출가 김기영 감독이 직접 현지촬영을 가맹해서 전설은 아름답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신앙으로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설은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신비와 비밀이 안개처럼 떠오르는 것입니다. 이 여도 전설을 세계정상까지 울리는 것은 전설을 사랑하는 그 민족의 정신적 밑바탕에 있습니다. 이 영화는 1978년 베를린 영화제에 우리나라 대표 문예영화로 추천되어 출품됐습니다. 이 영화는 1978년 베를린 영화제에 우리나라 대표 문예영화로 추천되어 출품됐습니다. 이 영화는 이 영화는 이 영화는